당연히 반대로 하시면 되죠. 저는 그래서 지금 반대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돈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이 지금 성격이 소심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반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투기가 아니고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고 부동산은 투기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왜 삽니까? 결국엔 내가 천만 원씩 사서 1,500, 2,000만 원 되기를 바라고 그건 투기 아닌가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 물건에 하나로 봐야 돼요. 왜? 우리 작가님 같이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지금 돈이란 말을 안 하고 돈이란 말을 빼고 살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은 자본주의에 살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애써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비같이 그냥 돈을 하찮게 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투자 물건에 하나로 보는데 아까 같이 주택으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다양한 물건이 있으니까 내가 주택을 잘 몰라 그러면 오피털이 됐든 토재가 됐든 분양권이 됐든 그러니까 결국엔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런 다양한 투자의 수단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의 종류가 너무도 많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같이 부동산은 투기꾼들이 하는 거고 만국병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류도 많고 실제로 주식과 같이 그걸 삼으로 인해서 자 보세요. 아파트를 팔려고 해. 그러면 내가 샀어 올랐어 이게 투기인가요? 내가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판 사람은 자기가 그 돈으로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게 투기인가요? 만국병인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혀 생각했던 거하고 아까 같이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정보를 욕할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못한 거를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빨리 어디 괜찮은 게 없나? 이거를 찾아보는 게 순서지. 정보 욕한다고 집값이 다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이득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가 아는 지역 아니면 서울 수도권 이렇게 좀 한정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투자는 지역 불문. 그다음에 투자 물건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를 벗어나서 충청도,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까지 다 투자를 사실상 하는 거고 물론 그렇게 되면 약간 투기꾼 냄새가 나지만 투자잖아요. 투자자. 자본주의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지역도 한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까 같이 부동산의 물건은 다양하기 때문에 물건의 품목도 상관이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성격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극적이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다리는 밟아보면 안 무너지니까 그냥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에서의 레버리지는 거의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대출이자 나가는 것만큼 더 벌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자본주의에서 은행 대출보다 싼 거는 없어요. 사채로 빌려야 되는데 많이 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은행이자만큼 사실은 싼 게 없다. 이 개념이 정확하게 되면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나오는 데까지 최대한 뽑는 거죠. 안 되면 막말로 계속 경매에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미래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역시 공부가 필요한 거고 인맥 쌓기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 한 번 투자를 해봤는데 누구 얘기를 듣거나 자기가 판단하거나 그러면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계속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번 좀 실패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좀 배웠네. 그리고 또 계속 투자를 하는 결국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입장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쪽을 지지하는 편이죠.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이죠. 실제로 중개사무소 하시면서 부동산을 돌로 보는 사람도 많이 만났었거든요. 돌로 보는 사람들 많이 만나셨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례에 계신 지 8년 됐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건데 이 돌로 보는 사람과 돈으로 보는 사람 어떻게 차이가 벌어졌나요? 그게 크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보시는 분들이 다 성공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분도 있죠. 내가 10억에 샀는데 이게 7억으로 떨어졌다. 8억으로 떨어졌다. 이런 경우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고점에서 사서 지금 좀 떨어진 이런 저점으로 가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어떤 투자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비트코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을 저는 적극 지지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투자의 핵심인데 다른 거하고 부동산은 달라요. 그런데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해치라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30년 전 가격, 50년 전 가격하고 지금은 너무도 큰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간단하게 라면 하나만 그래도 짜장면 하나 이해를 많이 들죠. 짜장면 저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500원이면 제가 부모님한테 500원짜리 지폐로 500원을 받으면 200원인가를 사 먹고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짜장면 요즘 200원 합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약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이라기보다는 시각이 다른 건데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당연히 올랐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화폐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 화폐는 계속 찍어내게 돼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결국에는 화폐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10년을 보유하면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데 화폐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른 거죠. 그래서 보면 부동산은 내가 고점에서 샀는데 이게 떨어졌어.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요. 이건 100%예요. 이건 자본주의가 변하지 않는 이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오른 게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화폐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작년에 1, 2년 사이에 엄청난 가격 폭등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미국에서 너무 많이 화폐를 증발한 거예요. 너무 많이 찍어낸 거예요.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한국도 금리 올리고 하는 이유가 이제 슬슬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인플레가 간단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화폐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화폐가치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화폐가치가 떨어질 거냐 100%예요. 그냥 100%야. 이거는 그냥 경제학자를 들여보낼 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말인데도 어감이 전혀 다르죠. 무조건 화폐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유는 뭐냐?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예요. 경제학금 1분만 공부하시면 계속 돈을 찍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국민연금하고도 연결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찍어내니까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보증을 합니다. 정부보다 더. 그러니까 딱 이런 거예요. 10년만 놓고 봐도 이런 거잖아요. 사서 내가 올랐다 하면 당연하게 투자 수익을 거뒀는데 불안한 게 이거잖아. 샀는데 떨어졌다. 그럼 좀 더 기다리면 돼. 거기서 좀 더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거는 거의 진리에 가깝다.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잠실 5단지로 예를 들면 10년 전에 34평형이 한 13억 예를 들면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10억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13억에 사서 10억에 떨어졌죠. 기다리면 돼. 지금 25억이 넘었죠. 기다리면 돼. 근데 혹시 20억에 샀는데 또 떨어졌어. 기다리면 돼요. 30억 고쳐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동산이 오른 게 아니고 화폐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이 부동산이다. 화폐가치는 100% 떨어진다. 그 두 가지만 대입을 하시면 그냥 장기 투자가 결국에는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작가님 얘기를 쭉 들으시다가 아직 내신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화폐가치는 100% 떨어진다. 10년 후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지금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면서 조금 가격이 주춤하거나 조금 심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거 찾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집이 지금 다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질문은 1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2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3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싸게 사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들어가는데 남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솔직히 이제 타이밍상 보면 좀 기다리는 게 제가 보기엔 좋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매수 타이밍은 솔직히 아니다. 왜 그러냐면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5억이 산대 4억으로 돌리면 1억이 그냥 난 손해잖아요. 그런데 한없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지금 단기로 보면 일단 대통령 선거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근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개발 공약이라는 것도 의미는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 금리도 봐야 되고 저도 몇 가지는 보는데요. 전문가들처럼 또 물론 빅데이터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또 반드시 든다고 해서 또 맞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예를 들면 한두 가지 개만 보는데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거래량. 근데 지금도 거래량이 아직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만 보면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야금야금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 좀 움직일 때 되는 거죠. 무슨 뉴스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거래량만 보면 지금까지 없다가 슬슬 올라가네. 그러면 그냥 그때는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집 하나 살려고 하면. 그런데 아까 같이 샀는데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기다려야죠. 5년, 10년 기다리는 거지. 내가 뭐 투기하려고 여러분 투기 싫어했잖아요. 투기하려고 집 산 겁니까? 내가 집 들어가서 살고 조금 떨어졌는데 명백하게 내가 5년이나 10년 있으면 오를 거야. 그럼 된 거지. 그러면은 신입니까? 우리가? 투기하여서 파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살 때는 내 입장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한없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꿈과 같은 얘기고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 일단은 매수 타이밍이다. 그다음에 금리가 좀 중요한 건데요. 내가 사야 되는데 결국엔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세 가지 지표로만 보는데 본인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나 옆집 사람, 뒷집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자금이 한 3억 있다. 2억만 대출을 받아서 이거는 내가 감안하다. 그러면 5억짜리를 사야죠. 근데 7, 8억짜리를 사면 내가 대출 감당을 못 하잖아요. 이자도 올라가고 0.25에서 0.5만 올라가도 가슴이 철렁철렁한데 그러면 이분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규모를 줄이시거나 일단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 의견은 현재는 부동산, 주택, 아파트를 살 타이밍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 이거 하나 하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내가 자금을 감당할 여력이 된다. 그러면 저는 올해 안 해도 그냥 충분히 사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들어가서 살면 일단 5년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5년 후에도 집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상승론자는 아니지만 화폐같이 하락론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1주택자, 무주택자라고 하면 타이밍을 봐서 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거래량밖에 없거든요. 일구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뉴스로 어디 미국 금리나 이거는 바로 발표가 되는 거니까 저는 몇 가지 그런 지표로 판단을 하는 거죠. 거래량이 지금 거의 죽었는데 이게 뭐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그렇죠. 눈치를 봐야죠. 그렇죠. 좀 봐서 그렇다고 너무 빨리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기다렸다가 그렇게 보시면 되죠. 책에서 보니까 부동산 투자가 공신들만이 잔치는 아니다. 그건 뭐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거는 어찌 보면 참 평범하면서 좋은 질문인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 여러분도 다 해보셨잖아요. 물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잖아. 고수들만의 잔치가 아니잖아요. 나도 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고수들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 같은데 근데 사실은 집 사고 집 팔고 이런 얘기예요. 땅 사고 땅 팔고 고수라고 해서 타이밍 잘못 잡으면 그 사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고수가 샀는데 안 올랐어. 고수 아니야. 그렇죠. 근데 늘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고수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을 보면 나도 전월세도 없고 집도 사보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우리가 떠날 수가 없고 그 정도 경험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오피스텔을 사거나 일반적인 뉴스로 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예를 들면 고수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정답이 나와서 그러면 그 고수가 우리나라 부동산 다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도 손님을 30년간 만나 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은 없고 예를 들면 미혼 젊은 총각도 있고 젊은 아가씨도 있고 물론 단위가 좀 작겠죠. 젊은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때는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죠. 젊은 사람은 돈은 없는데 아는 건 좀 있어요. 근데 실행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잘은 모르는데 돈은 있어. 결국에는 부동산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은. 돈을 움직여야지. 안 사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의 잔치가 아닌 이유가 물론 고수들의 잔치도 있지만 고수들의 잔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장에 참여할 때는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런 얘기도 있죠. 돈 없이 투자. 그거는 다 소리입니다. 돈이 있어야 일단 투자가 되고 나중에 남는 거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8억짜리 전세 받고 7억 1억 남았어. 근데 그거는 액면이 1억이 남은 거지. 돈 없어서 못한 거는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답을 잘못 추리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믿으시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고수들만의 잔치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분석을 엄청 잘했어. 그래서 예측을 한 거예요. 지금 2월이니까 3, 4월에는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11억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그러면 사야 1억을 버는 거죠. 근데 1억을 벌었다고 해서 벌은 게 아니에요. 세금도 있고 팔려면 4대고 4대고 없어요. 남는 게. 그러니까 고수는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실행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고수가 그냥 예측만 한 것뿐이에요. 일종의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방구석 여포인가요? 방에서는 싸우면 잘하는데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고수도 결국에는 실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행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수에 그냥 하수.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실행을 해야만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장 참여가 가능하고 그리고 고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살 수도 없는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맞는 거예요. 평범한 시장. 그리고 좀 몰리면 좀 올라가고 좀 빠지면 또 가격 빠지고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내가 어떤 정보를 안다고 해서 빨리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또 좀 있으면 좀 지나서 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주에 남은 걸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어떤 개발 재료가 나왔어요. 안산에 무슨 선이 발표됐다 하더라. 그러면 발표 나기 전부터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서 어쩌면 좀 이득을 남길 수도 있고 뉴스를 빨리 가서 빨리 사서 좀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1, 2년 지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래도 다 당연하게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투자를 했는데 먼저 가서 산 사람은 싸게 사고 두 번째 간 사람은 좀 더 주고 사고 세 번째 간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샀지만 일시에 그게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500세대가 있었는데 500개가 일시에 다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수도 가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거 한, 두 개 샀어. 그거 먹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간 사람은 또 있던 거 좀 사서 먹고 끝났어. 이런 형태의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저희 주식은 잘 모르지만 있는 주식을 싹쓸이 했다. 회사를 통째로 샀다. 이런 개념이 아닌 시장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늦게 가도 먹을 게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고수, 하수 이런 다 같이 섞여 있는 시장이다. 결국 부동산이라는 거는 특정 한, 두 사람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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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